연락을 취하기도 했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그네가 오랜만에 의미심장한 분위기에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특별한 심경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옥소리씨 하루빨리 좋은 모습으로 팬들과 만날 수 있게 기다릴게요. 가수 박학기의 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 음악방송의 딸 정연 양과 함께 출연한 박학기 체제 요정 손현재 선수를 닮은 듯한 페오나 외모는 물론 해맑은 목소리와 수조급의 기타 실력까지 시청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근데 더 예쁜 것 같아요. 곡을 썼다고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우리 되게 잘 통하죠. 혹시 토이라는 팀에 저희가 개공가수로 써요. 개공가수 혹시 해보시고 싶으신 생각 없으세요? 박학기의 장천만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딸 정연 양. 알고 보니 박학기의 비타민은 딸이었는데요. 제구의 아이들이 화려하게 사이드로 인식을 서서 알게 인식을 서서